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구의 교과서. 걸그룹 시구의 창시자.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선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에이핑크 윤보미. 자 우리 윤보미 선수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보미. 크게 올려서. 나이스. 진짜 잘 달린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아 좋았어. 퍼펙트 퍼펙트. 끝판왕의 등장이죠. 이미 검증된 시구의 여왕입니다. 맞습니다. 윤보미 선수는 몇 차례 시구 경기에서 현역 선수 못지않은 완벽한 와인드업 자세와 강속구를 뽐내면서. 맞아요. 야구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죠. 윤보미의 뽀미와 그리고 메이저리그 투구 유명한 가투수 범관호의 이름을 합쳐서 뽐라너라는 엣지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윤보미 선수의 시구 영상이 조회수가 70만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레전드 기록 아닌가요. 야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을 하네요. 맞습니다. 윤보미 선수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요. 진짜 투수의 표정이에요. 그렇죠. 예.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는 표정이 굉장히 흡사하고요. 눈빛 좋고요. 진지해요. 진지하죠. 굉장히 정색을 하고 있죠. 숨호흡하는 것도 이 호흡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인 받아야죠. 시그널 보내. 사인 받아야죠.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자 폰 번호. 다 와인업. 다 갔죠. 다 와인업. 다 갔죠. 오 역시 달라요. 오 좋아요. 역시 달라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역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윤보미 선수의 영상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71kg가 나왔어요. 와우. 괜히 시그 영상이 70만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영상 조회수를 그대로 속도로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인업해서. 진짜 안정적인데요. 자리를 들고 힘을 딱 모으잖아요. 힘을 모아서 그대로. 뿌리죠. 오른쪽 다리가 넘어옵니다. 완벽하네요. 완벽하죠. 투구펌이. 강력한 우승후보인데요. 여기에 제구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밀고 나가면서 뿌려주거든요. 이거는 구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는 치더라도 플라이아웃이에요. 묵직하잖아요. 저게 거의 뭐. 플라이아웃. 계란프라이가 아니고요. 계란프라이. 자 점수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야 이거. 30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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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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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입니다.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지금 잘 던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맞네요. 너무 멋졌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 던진 공은. 여기 심재영 위원도 있고. 저쪽에 이제 양준혁 위원 선배님도 있지만. 못 칠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완벽한 투구였고. 또 정말 야구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는. 전형적인 정말 좋은 폼을 갖고 있고. 또 재구도 좋고. 아무튼 최고였습니다. 네. 저도 tv로만 봤던 이 시구의 여왕을 직접 보니까. 정말 영광스럽고요. 극찬이네요. 그리고 역시. 제이슨 범간호의 버금가는. 멋진 폼을 봤습니다. 범간호. 오늘 진짜. 최고의 피팅을 봤습니다. 네. 네 극찬이. 조심하세요. 들어가자. è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